cs 강사 출신 방송인 김혜진이 최근 금융권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자신감을 높여주는 나의 색이야기를 진행해 큰 박수를 잡았다. 김혜진 강사는 영업사원의 첫인상은 계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운을 뗐다. 김혜진 사람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상대의 이미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본 순간 좋은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에서는 좋은 첫인상을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해. 다 첫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옷차림 위 경우 손쉽게 바뀔 수 있고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해. 다 특히 그 중에서도 컬러, 형태, 재질감, 크기 수는 노시각적 판단을 ucla 심리학자 알버트 메러비안의 법칙 인용 내리기 때문에 첫인상에서 컬러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의 퍼스널 컬러를 알고 그것을 적재적 피부에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퍼스널 컬러인데 퍼스널컬, 너란 개인의 피부, 머리카락, 운동자 등 타고난 고유 신체 색상을 말한다. 이런 신체 색상은 피부 색소에 분포해 따라 구분되는데 크게는 원톤과 쿨톤으로 분류를 그 안에서 채도와 명도에 따라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으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김혜진 이미지 매입. 킹스타 강사는 이런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색을 찾는 것이 바로 컬러 진단이. 라며 설명했다.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김강사는 울리는 색상을 입으면 건강하고, 어려 보이고 마치 조명. 을켠듯한 효과를 주지만, 어울리지 않는 색상을 입은. 연 나이 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단점이 더 두드러워. 저 보이는 현상을 초래한다. 면서 직접 진단을 통해 시. 연해 보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놀라움과 감탄사가 연발을. 다, 이후인 기자. 알', 사진등권영찬닷컴. 카피라이츠TV 리포트. 무단 전제 제복.